금리 높은 특판 정보 92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협의 고금리 6개월 예금 특판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구덕 신협 특판 예금입니다. 유니온 정기예탁금이며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가입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최고금리는 4.8%입니다. 판매기간은 8월 29일 화요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구덕 신협 예금 특판은 구덕 신협 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옴뱅크를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2개월보다 6개월짜리 특판이 메리시 있어 보입니다. 여윳돈을 단기로 짧게 굴리실 분들은 한 번쯤 눈여겨보세요. 판매한도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조기 마감이 예상됩니다. 구덕 신협 경영실태 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매우 우량합니다. 자산규모는 약 4,700억이며 최근 구덕 신협 본점 외 서대신 지점까지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